네 오늘 이제 뭐 한글날인 것처럼 한글날이어서 세종대왕 복장으로 부동산의 핫이슈를 알려주겠노라 세종대왕은 뭐 우리 한글을 만든 분이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기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정부에서 분양에 대한 부분 공급에 대한 부분을 지금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그 알짜배기 땅에 나갈 수 있는 송동구치소 지금 이 선은 이제 3호선에 지금 송파구 쪽에 초역세권인데 이걸 이제 공급을 하겠다 신원희망타운은 700세대 또 일반 분양 600세대인데 물론 이 지역 주민들은 결사 반대를 하고 있죠 원래 구치소 구치소라고 하면 좀 혐오시설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주민들이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주변에 구치소가 있어서 어떤 삶의 어떤 만족도가 좀 떨어졌는데 그런 부분을 문화복합단지로 원래는 문화복합단지로 만들어주기도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지금 어떤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신원희망타운이라든지 또 분양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뭐 더 지켜봐야 알겠고요 개포동 재건마을은 이제 온주민이 60여 분 정도 되는데 뭐 예전에 뭐 계룡마을처럼 구룡마을처럼 좀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신원희망타운을 또 공급을 하겠다 또 중남구 양원지구라든지 수소역세권 고독강의지구 이런 쪽에 계속 분양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이 정도의 분양 가지고는 과연 지금 홀홀 타오르는 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불을 끌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또 이것도 실현 가능하겠느냐 하는 거죠 이걸 이 부분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서울 집값에 불을 끄겠다고 서울과 1기 신도지 사이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성이 낫죠 성낫죠 경기도권의 그 발표에 하는 지역들은 이제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고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는 게 아니냐 하는 거죠 이런 지역들이 뭐 경기 대표적인 게 경기 광명시 같은 경우 의정구시 같은 경우 시흥시, 의왕시, 성남수정구 같은 경우도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을 한다고 한다면 그 어떤 주변에 있는 지역들은 공급이 갑자기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어떤 반격이 있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부분은 분양권에 대해서 좀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주택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이제 분양권을 예전에는 아파트 입주권 그러니까 조합원의 입주권은 그거는 이제 주택으로 간주를 했고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았는데 지금 분양권 투자를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신규 청약 때는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주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없고 또 대출이 되고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봐야 되고요 자 주택담보대출은 할 때도 주택으로 본다는 거죠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까지는 봐주겠다 이런 게 이제 정부의 이번에 개편안이고요 이제 1주택자 양도세는 2017년 8월 2일, 작년이죠 파리대책 때 이전에는 2년 보위만 했으면 됐는데 그 이후로는 2년 실거주를 해야 되는 건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지금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최대 30%까지 받지 못하고 또 실거주 2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이렇게 혜택이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주택사업자 혜택도 작년 12월에 주택담대사업자 등록을 많이 하기 위해서 혜택을 많이 줬는데 양도세 중가는 이제는 9.13 대책 이후에는 중가를 배제합니다 그리고 종부세도 지금 이제 비과세 요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9월 14일 이후에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고 투자에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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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